전북 장수군이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이에게 독서를 통해 정서와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섭니다. 신서유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전북 장수군에서 0세부터 7세까지 아동들에게 독서활동 지급품을 제공하는 북스타트 사업을 진행합니다. 북스타트 사업은 각 연령별로 지급품이 전달됩니다. 지급품은 독서 가방과 함께 그림책 2권, 가이드북 1개, 스케치북 총 3가지 물품입니다. 독서를 통한 영유아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고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부모와 영유아 간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사업입니다. 사업은 12월 말까지 진행되며 지급품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. 이 외에도 북스타트 책과 함께하는 동화구연 프로그램 및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아이들이 책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. 이번 북스타트 사업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책을 읽으며 정서적 유대감을 쌓고 또 아이들이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고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 복지TV 전북방송 신서유입니다. 복지TV 전북으로 진행됩니다. 복지TV 전북정상 신서유입니다. 복지TV 전북 care Church